드디어 환율이 제일 좋다는 저 미드밸리에 왔습니다 지하 1층에 있다는데 환전소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밸리라는 곳인데요 환전소입니다 3개 같이 모여있어서요 가격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코코밸리 지하 1층에 있구요 옆에 KFC 이래요 코코밸리 환전소가 코아노프레스에 가장 싸니까 지하 1층입니다 아니면 미드밸리구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습니다 원 여기로 오시면 저기 앞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베이벳푸드입니다 베이벳푸드 항공항력이 되찾게 됩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코코에 있는 여긴데요 보면 저기 환전상 있잖아요 네 여기도 환전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푸드스트리트 교초로 해서요 파빌리온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